아침 조식 사과주스 이거 뭐야 소세지야? 소세지 소세지 처음 조식 먹는 사나이 소세지 얜 뒀어? 저도 7.99원짜리 바지 사내왔 저 하라고요 얼마에요? 15,000원이잖아요 캐빈 클라인도 있어 안 와요 약간 다람막이 같은 거 없나? 다 엑스라지 다 엑스라지 여기 엑스라지 다 엑스라지 랩 헤덤 이거쥬 잠시 맨를 잘 안다 배고프죠? 배고프죠? 이거 먹을까? 네 이거 뭐야 마침 너인가? 아Anna 나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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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ia? 찐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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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개 들어오는데? 이거요? 저도 그 얘기 했더니 제나가 아니래요 아니요? 마셔도 된데? 네 이게 막 식빵거리까지만 아 여기 거북이 어디? 어? 그러네? 거기부 찐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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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